내가 이혼한 지도 벌써 1년. 하지만 난 아직도 아내를 잊지 못한다. 아내와의 우연한 만남을 기대하며 오늘도 난 간병을 한다. 예, 주현 씨. 아, 예, 아버님 잘 계시죠? 알죠? 왔다 갔다 하시는 거. 근데 지금은요. 여보! 왜 그래요, 영광! 뿜뿜뿜뿜! 많이 좋아지셔서요. 손주 영채야, 이냐? 할아버지 사랑해, 할아버지! 식사도 곧 자라지고. 아니, 뽀삐 아니야, 뽀삐! 뽀삐야!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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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 곧 향기가 나요. 이젠 여보라고 부르면 안 되지? 어. 근데 이제 간병인 일 하는 거야? 어. 병원 발이 입에 잘 맞아서. 근데 너 양손은 이게 뭐야? 교회에서 피아노 치다가 뚜껑이 닫혀서. 조심 좀 하지 그랬어. 신경 꺼. 어차피 우리 남남이잖아. 우리가 그냥 남이니? 그래도 한때 부부였는데? 어휴. 뭐요. 둘이 부부 사이인겨? 어휴. 돌아오셨네요? 아휴. 저기. 예전에 부부였어요. 지금은 아니고요. 아휴. 둘이 잘 어울리는구먼. 다시 한번 자려봐. 어? 아휴. 예. 아휴. 자기야. 어. 자기야. 왔어? 아휴. 어떻게 된 거야? 사랑하는 사람 생겼구나. 뭐요? 둘이 연인 사이인겨? 아휴. 아휴. 예. 할아버지. 아휴. 아휴. 이봐. 총각. 이 둘이 무슨 사이인지는 알기나 혀. 왜 그러세요? 아휴. 둘이 무슨 사이인데요? 부부 사이요? 부부. 예? 아휴. 할아버지. 둘이 무슨 사이라고요? 아. 할아버지. 할아버지. 저랑은 무슨 사이예요? 저랑은? 부부? 엄마. 엄마. 저는요. 저는요. 엄마. 엄마. 예. 예. 건강하세요. 할아버지. 예. 건강하세요. 아휴. 너무 고생했어. 자기야. 나 근데 소변검사해야 돼서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아휴. 저기. 자기 혼자 괜찮댔어? 네. 괜찮아. 혼자 할 수 있어. 아휴. 그래. 조심히 갔다 와. 갔다 올게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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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? 아휴. 안 되겠다. 자기야. 나 바지 내리는 것만 좀 도와줘. 어? 어. 알았어. 엄마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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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. 지금?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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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내가 입술에 댄다 그러면. 알았어요 알았어요. 알았다고요. 이해했습니다. 이해하셨죠? 직업정신이 투철하십니다. 이해해. 이리 가자. 이상한 사람 같아. 네가 어느 안 해나 하면 돼. 아 그래? 네 아이고. 자기야. 어. 자기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너무 속상하다. 그렇죠.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만큼 속상한 일도 없죠. 에이 가. 너 일로 해봐. 저요? 일로 해봐. 일로 해봐. 아 예 아버님. 빨리 해봐 빨리. 집에 들어있어 할아버지. 맛있게 죽네? 그런 쟤만 몰라준 그녀도 야속할 뿐이고요. 내 손주 영철이 맞지 영철이. 영철아 영철아 영철아. 아니 영철이 아니에요 할아버지. 아빠?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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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사랑하는 사람이 제 곁을 떠나는 게 가장 무서워요. 아이 진짜 아유. 아유 무섭게 왜 이러세요. 이 자식아 어른한테 어른을 미친 거 이 자식아. 아 죄송합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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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너 뽀삐야지 뽀삐. 뽀삐야. 아유. 다시라니까. 사랑해요. 진짜. 턱 크기지. 턱 크기. 그게. 사랑해요. 턱 크기. 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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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아유. 하느님 왜 이렇게. 하느님 왜 이렇게. 하느님. 하느님 왜 그러세요. 하느님이 왜 그러세요. 해. 계속 계속 말했지 계속 나한테 뽑히라는 거잖아 계속. 뭐지 이거 진짜. 안 늘려요. 대개는 안 늘려야? 얘기를 계속 해야지. 계속 말했다고 내가 계속. 아이고 아버지 이거 치우려고 뭐래. 아버지 지갑 이렇게 함부로 이런 데 놓지 말라니까. 통장 어디 있어요 아버지? 비밀번호 뭐예요 비밀번호. 너 뭐야? 아들입니다. 철수라고. 철수? 예예예. 성이 뭐예요? 성이요? 응. 이? 유유유유유유유. 와 이건 진짜 아닌데. 에드워드? 성이 뭐예요 성이 성이 뭐예요.